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코끼리라고 하는디 동기쌤 코끼리는 영어로 뭐예요? 코끼리요? 일단 손가락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미 미 네 그거예요 미? 어머 그 소식 들었어요? 드디어 우리 구구랑 발가락쌤이랑 헤어졌다면서요? 그렇게 됐어요 너무너무 잘 됐네요 그게 그렇게 잘 된 일이에요? 그럼요 우리 구구가 그동안 발가락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그건 그래요 그리고 그 발가락쌤처럼 더러운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면? 우리 엄마랑 아빠도 다 반대하실걸요? 맞네요 장모님이 시안탁을 잡으면 발가락쌤은 그 맛있는 다리 부위부터 다 뜯어먹을걸요? 그건 손 넘었죠 음식 얘기하니까 바로 흥분하시네요 우리 구구는 어디 있어요? 축하해줘야겠다 오두방쌤 떨지 말아요 구구쌤 지금 이별의 아픔으로 슬퍼하고 있으니께 구구쌤은 지금 교무실에 계세요 고마워요 구구야 치킨 시킬까요? 어깃 어깃 똥키 구구야 오빠 왔어? 너 발가락쌤이랑 헤어졌다면서? 그렇게 됐어 너무 잘했다 얘 어깃 아직은 좀 힘드네 응? 야 이 기집애야 힘들긴 뭐가 힘들어 지금까지 너가 고생한걸 생각해봐 좋아 자고로 남자는 남자로 있는 법이라고 했어 내가 너 남자 소개시켜줄게 아 됐어 싫어 아 야 싫긴 뭐가 싫어 내가 소개팅 주선해줄테니까 넌 그냥 나오기만 해 아주 안 나오기만 해봐 아주 꼬집고 깨물고 핥혀버릴거야 하하하하 아휴 괜찮아요 아휴 아휴 힘들겠지만 기운 좀 내봐요 아휴 아휴 저 혼자 있고 싶어요 나가주세요 아휴 하루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요 아휴 아휴 지가 그래서 죽 좀 가지고 왔어요 일어나봐요 아휴 일어나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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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살다살다 떡볶이를 죽으러 만들어 먹는 사람은 처음 봤네 하하하하 아무튼 기운 차려요 아휴 아휴 누굴 해주지 어휴 조조쌤 아니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아 아니 우리 구구한테 어떤 남자를 소개해주면 좋을지 생각하고 있는데 마땅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서요 그래요 아니 저도 뭐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네 어? 왜 그러세요? 어? 동키쌤 동키쌤 키도 크고 얼굴 훤칠하고 성격도 뭐 아직은 잘 모르지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게다가 개그 천재잖아요 어휴 갑자기요? 어휴 됐네 됐어 동키쌤 어때요? 우리 구구 만나보지 않을래요? 네? 제가요? 아이 됐어요 왜요? 혹시 동키쌤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니 그럼 좋아하는 여자 있어요? 그.. 그건 아이 그럼 됐네 됐어 우리 구구 만나보는 거예요 잠깐 기다려야 제가 구구한테 얘기하고 올게요 후후 저.. 아.. 전 박공주쌤 좋아한단 말이에요 저.. 발.. 발가락쌤 저기 좀 괜찮으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어.. 힘내시라고 제가 재밌는 개그 해드릴까요? 동키쌤이 웬일이에요? 네 들어봐요 옛날에 입이 엄청 큰 개구리 가족이 살았어요 근데 사진을 찍을 때마다 입이 너무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개구리가 아들 개구리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아들아 사진을 찍기 전에 감..자.. 조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입이 작게 나온단다 라고 하자 아들이 아 알겠어요 하고 다음날 사진을 찍는데 엄마가 했던 말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개구리가 사진을 찍을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뭐라고 했는데요? 감..자.. 탕! 웃기죠? 웃긴데 너무 슬퍼요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요? 네? 아 아니에요 아..왜 이렇게 찝찝하지? 동키쌤도 저처럼 일주일 동안 팬티 안 갈아입었어? 형.. 지금 다 해 너 뭐가 찝찝하지? 오늘은 달콤한 과자를 먹으려고 해도 이별의 아픔으로 기분이 안 좋아 구구야 뭐해? 아이 과자 좀 고르려고 과자를 먹으면 기분이 좀 좋아질까 해서 또 사밥이나 먹어야겠다 사또밥 아니야? 아! 헷갈리 그거야 내가 너한테 아주 잘 어울리는 남자를 찾았어 아 싫어 됐어 어 뭘 됐어 옛말에 남자는 가까운 데서 찾으라고 했어 가까운 데서? 그래 동키쌤 어때? 뭐? 그래 동키쌤 키도 크고 잘생겼잖아 나쁘지 않지 아 뭐라는 걸 싫어 진짜 어색하게 왜 이래 아 싫어! 넌 이 오빠가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어 아 진짜 뭐라는 거야 아 이런 것도 먹지 마 아 대박 잘 쪄 너 아픈 남자만 날려면 관리하라고 알았어? 아이 대꾸면 내놔 안 돼 관리해 안 돼 관리하니까 아 싫어 아 얘 싫긴 뭐가 싫어 자 이렇게 화장하니까 더 예뻐진다 얘 진짜네? 오빠 왜 이렇게 여자장을 잘해? 타고났지 뭐 응 타고났지 뭐 하하하하하하 뭔 선생님이래요? 응 우리 구구한테 새로운 남자 소개시켜주기로 했거든요 오 누군데요? 아 글쎄 저더러 동키쌤을 만나보라는 거 있죠 말도 안 되죠 그쵸? 어 말이 안 되긴 뭐가 안 돼 발가락쌤보다는 백배 아니 천배가 낫지 지 생각도 그래요 발가락쌤보다는 동키쌤이 확 훨씬 잘생기고 확신 멋지고 확신 착하죠 그만들 하세요 그래도 전 남친인데 기분이 안 좋네요 어 알았어 이 기집애야 그러지 말고 좀만 더 칠하자 어 예뻐 예뻐 그렇지 그렇지 오빠가 꼭 나가라 그래서 나오긴 했는데 내가 동키쌤을 만나는 게 맞나 아 근데 약속시간이 다 됐는데 왜 안 오셨지? 아 늦었다 늦었어 이 조조쌤 부탁이니까 한번 만나봐야지 뭐 어 가지 말아유 아 죄송한데 저 지금 빨리 가봐야 될 가지 말라고유 박공주쌤 동키쌤 나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유 근데 왜 구구쌤 만나러 가유 알고 계셨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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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